슈퍼히어로 Can I be your 슈퍼히어로 공격력을 끌어올리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김상식 감독입니다. 선박을 한 번에 길게 갑니다. 자, 문선민! 자, 문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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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플랜의 양한빈! 문선민 아주 간결하게 원샷 1킬로 가보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양한빈에게 박혔습니다. 문선민 선수가 경기 시작전 만났을 때 상대의 직공단을 끊임없이 파겠다고 했거든요. 가고등이 안쪽으로 투입됐습니다, 슛! 다시 한 번! 뭐, 누구에게 더 좋다 아니다라는 것보다 홈에서 승점을 가져가지 못했을 때 더 손해일 수 있거든요. 네, 자, 김지수가 끊어냅니다. 김지수 안쪽으로 투입! 자, 문선민에게! 자, 문선민! 그리고 굿! 스타벅! 포칭! 슈퍼스의 양한빈! 보고 밀어넣었다라고 하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네, 여기서 김지수가 가로채기를 절묘하게 해냈고요. 자, 그리고 문선민이 밀어주고 중앙수에서 잘 돌아섰거든요. 아... 때리긴 잘 때렸는데 너무 골키퍼가 좀... 문선민! 자, 문선민! 수비 앞에 두고 문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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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쪽에... 골키퍼 앞쪽에 구스타벅 선수가 있으면서 어... 아마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갯발이 올라갔습니다. 살짝 플레이에 관여가 됐다라는... 문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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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선민!